안녕하세요. 신천지 예수교회 바돌로매지파 신학 강사 추윤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추수꾼 출입금지라는 사진을 보신 적이 있나요? 왜? 신천지인 출입금지가 아니라 신천지 추수꾼이란 표현을 썼을까요? 도대체 신천지 추수꾼이 누구길래 교회에 들어오지 말라는 걸까요? 신천지가 농사라도 짓고 있어서 추수꾼이 오면 바닥이 더러워져서 들어오지 말라는 걸까요? 먼저 추수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네,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과 열두 제자를 나무와 가지라 하시며 그 조직을 만들어가는 걸 농사를 짓는다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농사를 지어가실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까요? 6천 년 전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며 아담과 하와를 두어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뱀으로 인해 이 땅에는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걸 맡겼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복수? 용서? 심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여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얼마 되지 않아 노아의 아들 함의 범죄로 인해 다시금 죄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죠. 다시금 하나님은 계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언약을 주어 지키게 하죠. 여러분 혹시 솔로몬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솔로몬의 지혜? 그 부분만 알고 뒤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 두 번이나 경고하셨는데도 솔로몬은 끝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누구처럼요? 아담처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 나라는 남과 북으로 쪼개져 점점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또 무너지시겠죠?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일을 계획하시는데요. 바로 새일과 두 가지 씨가 뿌려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시간이 흘러 600년이 지나 이 새일은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새일은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씨로 난 자들로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는 걸 말하는데요. 씨는 곧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씨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지키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죠. 즉 육적인 혈통에 따른 표면적인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농사와 추수의 이야기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농사를 지을 때 잡초도 나잖아요. 그런데 잡초는 어떻게 나는 거예요? 아니 농부가 심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데 다른 씨도 자라나게 됩니다. 이 씨는 누가 심은 걸까요? 성경에서는 마귀가 심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씨를 뿌리는 목적은 뭘까요? 거두는 거죠. 거두는 걸 뭐라고 해요? 네 추수라고 하죠. 그래서 추수할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데요. 추수하면 어떻게 돼요? 복근에 넣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창조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추수는 언제 해요? 성경에서는 세상 끝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세요? 지구 종말? 핵전쟁? 그런데 성경에서는 추수를 안 돼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씨가 전파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아셨나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동안 이 내용이 전파되어 우리가 알길 바라셨던 것이죠. 열두 제자들에게 전파라는 복음이 이거였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추수할 때를 알리시는 것이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신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추수 때를 세상 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세상 끝이라는 건 어떤 세상 끝이며 세상은 무슨 세상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봤더니 이 세상은 예수님이 씨를 뿌린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예수교의 세상이 밭이고 세상 끝은 예수교의 세상, 즉 종교 세상의 끝이라는 걸요. 그럼 그 밭은 이미 그 기능이 다한 것이죠. 그럼 기능이 다한 밭은 어떻게 되는지 성구로 확인해 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추수된 자들로 새로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십니다. 아담의 세계가 부패했을 때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의 세계가 부패했을 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이 부패했을 때 예수님을 택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종교 세계가 부패했기 때문에 추수된 자들을 택하여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타라고 외쳤듯 누군가가 추수를 외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럼 이걸 들어보는 게 좋을까요? 더 들어보면 좋을까요? 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시네요. 그럼 누군가 추수를 한다 했을 때 무조건 추수꾼 출입금지라고 써붙일 게 아니라 지금의 때가 정말 추수의 때인지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할머니께서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농사도 때와 철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철부지란 단어 아시나요? 때를 모르는 사람을 철부지라 합니다. 그럼 나는 철부지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지금이 어떤 때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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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